조르지 마, 발목하지 않아 야 누굽니까? 그쪽에서 버린 분은 저희 항상 따뜻하게 버리는 게 아니지 버리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표현을 어떻게 그쪽에서 차단하신 분은 우리는 따뜻하게 그쪽으로 보낼 분을 결과적으로 저희는 나연 씨를 모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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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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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됐어 전 나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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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요리 요리하고